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연의 파파홍입니다.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사는 공간에도 끊임없이 자연에 기가 흐릅니다. 그래서 옛부터 사람들은 좋은 기운이 모이는 곳에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죠. 이런 의지를 반영해서 좋은 기운이 모이는 곳을 식별하고 찾아내기 위해 만들어진 사상이나 철학이 바로 풍수지리학입니다. 풍수지리학은 아시다시피 땅의 모양새나 방위, 물의 흐름을 읽어 기륭화복을 체계적으로 읽어내는데 집을 짓거나 무덤을 위해 명당을 찾는 일뿐만 아니라 실내의 가구 배치나 배색, 소품 등으로 폭을 불러들이게 하는 실내풍수도 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풍수지리 사상의 기초에서 집에 두면 폭을 쫓는 물건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집에 이런 물건 두지 마십시오. 복 나갑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집에 두면 폭을 쫓는 물건들 첫 번째, 말린 꽃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꽃다발을 버리기가 아까워 벽에 걸어놓는 분들 많이 계시죠. 요즘에는 일부러 말린 꽃을 벽에 한 장식으로 이용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풍수에서는 그 많은 행동입니다. 풍수에서는 말린 꽃을 죽은 것으로 보고 산 사람의 생기를 앗아갈 뿐만 아니라 행운, 돈, 건강을 집에서 나가게 한다고 여깁니다. 풍수의 관점이 아니더라도 마른 꽃에서 벌레가 알을 낳아 번식하거나 서식해 온 집안의 벌레들이 여기저기 기어다니거나 날아다닐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드라이 플라워를 하시는 분들 중에 집에 권연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집에 두면 폭을 쫓는 물건들 두 번째, 나무나 쇠로 만든 인형 그리고 망가진 인형 풍수에서 나무나 쇠로 만든 인형에는 안 좋은 기운인 잡기가 잘 달라붙는다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예쁘고 앙증맞은 것이라도 사람 모습을 한 목각 인형을 집에 두는 것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외국 여행 다녀오시면서 특이하거나 괴기하기까지 한 모습의 인형 구입하는 분들이 계신데 풍수지리사들은 이런 것을 절대 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섬뜩한 얼굴을 하고 있는 인형이나 망가진 봉제 인형 또한 운을 소멸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복이나 운을 떠나서라도 이런 인형이 있는 집에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쎄한 느낌이 들면서 이것들이 평상시와는 달리 무섭게 느껴지고 소름 돋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그게 바로 이놈들의 나쁜 기운이 전해진 거라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집에 두면 복을 쫓는 물건들 세 번째, 멈춘 시계 멈춰있는 시계를 고치지 않거나 배터리를 갈아주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계는 늘 실제와 다른 시간을 가리키고 있죠. 풍수에서는 시계가 멈춘 상태로 있으면 조화로운 에너지가 무너진다고 봅니다. 조화가 깨지는 거죠. 오래 함께해서 정의된 시계라 버리기 아깝다면 빨리 배터리를 바꿔주거나 고치시기 바랍니다. 집에 두면 복을 쫓는 물건들 네 번째, 어두운 분위기의 그림과 사진 보기만 해도 활기가 느껴지고 걸어만 놓아도 주변 분위기까지 환하게 만드는 그림이나 사진이 있는 반면에 칙칙하고 암울하고 음산한 느낌을 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제 아무리 예술적 가치가 뛰어나고 훌륭한 그림이나 사진이라도 어두운 분위기의 그림이나 사진은 집에 걸어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현대회화의 아버지라 불리는 폴 세잔의 그림인데 색상도 어둡고 온 김도 좋지 않죠. 현대회화의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전시를 위해 갤러리에 걸어두는 것이 아니라면 집에는 어울리지도 않고 분위기도 나쁘게 하고 더구나 복까지 나가게 합니다. 기왕 사진이나 그림을 걸어놓고 싶으시다면 밝고 화사하고 생기 넘치는 것이나 가족 사진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두면 복을 쫓는 물건들 다섯 번째, 짝 없는 물건 사주에도 음향이 있듯이 풍수에서도 모든 사물에는 짝이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신발, 양말, 장갑, 찻잔 등 짝이 있는 물건은 꼭 짝을 맞춰 사용하고 보관해야 조화의 에너지를 지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짝이 맞지 않으면 고유의 그 조화로운 기운을 갖지 못합니다. 균형을 잃은 기운은 우리에게 좋을 리 없으니 남은 한쪽 아까워 마시고 집 안에서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 두면 복을 쫓는 물건들 여섯 번째, 깨진 거울 거울이 깨지면 옛부터 부부 금슬에도 안 좋은 영향이 미친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죠. 들어보셨죠? 더구나 깨진 거울은 저승사자나 귀신을 불러오는 공간의 문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멀쩡한 거울을 일부러 깨트린 다음 다시 이렇게 얼기설기 붙여 그 균열감을 즐기고 멋스러운 예술품처럼 벽에 걸어놓는 분들이 계신데 예술적 시각에서가 아니라 풍수의 시각으로 보자면 권할 만한 일이 못됩니다. 한 발 더 나가 풍수에서는 돌이나 거울처럼 잘 깨지는 성질을 갖고 있는 물건을 집 안에 많이 두고 있는 것을 금합니다. 거울이 필요하면 하나 정도 걸어놓으면 될 일입니다. 여기저기 많이 걸어두지 말라고 하네요. 깨지는 속성을 지닌 물건들이 많으면 부부 금슬도 깨지기 쉬워지기 때문이랍니다. 집에 두면 복을 쫓는 물건들 일곱 번째 마지막 망한 집, 불행한 집에서 나온 중고품 아끼고 절감하기 위해서 새 제품 사기보다는 중고 제품을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입니다만 중고품 중에 망한 집, 가정의 불화가 많은 집에서 나오는 물건은 그 집의 기운까지 함께 묻어온다고 풍수에서는 얘기합니다. 반대로 흥한 집, 행복한 가정에서 나온 가구나 물건을 받았을 수만 있다면 좋은 일이겠습니다. 혹시 친구가 아주 잘 돼가지고 이사가면서 사용하지 않은 물건을 준다고 할 때는 얼씨구나 하고 받아 쓰시기 바랍니다. 그냥 쓸모없어도 그냥 갖다 놓으세요. 다 그게 복을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요즘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등 중고물품의 거래가 아주 활발한데 아 참 전에 사용자가 좋은 기운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니 풍수의 시각에서는 조심 또 조심하라고 일러주네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기가 다르듯 모든 물건에도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은 집에 두면 복을 불러오지만 또 다른 물건은 복을 쫓기도 하고 불행을 불러오기도 한다는 것이 풍수지리의 시각입니다. 풍수지리가 생각하는 집에 두면 복을 쫓는 물건들은 말린 꽃, 나무나 쇠로 만든 인형, 멈춘 시계, 어두운 분위기의 그림이나 사진, 짝 잃은 물건, 깨진 거울, 망한 집에서 쓰던 물건이나 가구 등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미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기왕이면 다홍치 마라고 좋은 기운이 스며든 물건을 갖다 놓아 온 집안의 행복을 불러오는 좋은 기운이 가득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을 불러오는 좋은 기운만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물건을 있으면 지금 당장 치우세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